제 23화 전이와 허저 제 1장 도겸의 양여로 유비가 전략적 요충지인 서주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분통이 터졌다. 뭐야? 나는 아직 원수도 갚지 못하였는데 유비는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서주를 꺼져 얻었단 말인가? 네 반드시 유비부터 죽이고 그 다음 도겸의 시체를 도륙하여 돌아가신 아버님 원한을 풀리라. 그리고는 즉시 호령을 하다랬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서주를 치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순욱이 들어와서 말렸다.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 것이냐? 옛날 고족께서 관중을 보존하시고 광무제께서 한해에 운거하신 것은 모두 뿌리를 깊게 하고 바탕을 굳게 하여 이로써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가 적을 이기기에 족하고 물러나 굳게 지키기에 족함으로 비록 어려운 때가 있었어도 끝내 대협을 이루신 것이지요. 주공께서는 연주를 근거로 거병하셨는데 황하와 제수 사이에 있는 연주는 바로 천하의 요충지이니 이는 옛날 관중이고 한해입니다. 지금 서주를 취하려 하시면서 이곳에 병력을 많이 남겨두면 쓸 병력이 모자라고 병력을 적게 남겨두면 여포가 빈틈을 타고 쳐들어올 터이니 이는 연주를 잃는 일입니다. 만일 서주를 얻지 못하시면 주공께서는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복염이 비록 죽었다고 하나 유비가 이미 서주 땅을 지키고 있고 서주의 백성들도 유비에게 복종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비를 도와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주공께서 연주를 버리고 서주를 취하신다면 이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시는 것이고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구하시는 것이며 안정된 것을 위태로운 것과 바꾸시는 격이지요. 원컨대 심사숙과 소서 순욱이 언급한 관중은 전안의 수도였던 장안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한해란 후안의 수도였던 낙양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장안을 관중이라 한 것은 그곳이 한국관 대산관 무관 소관 등 동서남북의 관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고 낙양을 한해라 한 것은 그곳이 황하 낙하 이하 가나 전하 등 5개의 강 안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4대관을 지나야 했고 낙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동해 호래관 서해 한국관 남해보고산 북해 북망산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 지형적 이점이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유리하게 했기에 오랫동안 수도가 되었던 것이다. 순욱은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의 관중 한해는 황하와 제수 사이에 끼어 방어가 유리한 연주를 고수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장자 반격인 순욱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렇군. 그런데 금연은 흉년이라 군량이 바닥났으니 군사를 이곳에 두게 하는 것도 끝내 좋은 계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자 순욱이 다시 가냈다. 동쪽으로 진국 땅을 공략하여 군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만 못합니다. 연함과 영천에는 황건적의 잔당인 하이와 황소 등이 지방을 약탈하여 많은 금과 비단 및 양곡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도적대는 처부수기 쉬우니 그 양곡을 빼앗아 상군을 기른다면 조정에서도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기뻐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지. 조조는 기뻐하며 그 말을 따랐다. 이에 하후돈과 조인을 남겨 변성 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진국 땅을 공략한 다음 연함과 영주로 쳐들어갔다.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하이와 황소는 황건적 무리를 이끌고 양산에서 조조군과 맞섰다. 숫자는 많으나 모두 대호와 행렬이 형편없는 오합지졸들이었다. 조조는 활과 쇠내를 쏘아 그들의 진군을 저지시킨 뒤 전이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했다. 하이는 부원수를 출전시켰으나 상압도 못되어 전이의 철극에 찔려 말 밑으로 떨어졌다. 기세를 탄 조조는 무리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이다가 양산을 지난 지점에 군형을 세웠다. 다음날 황소가 군사를 직접 이끌고 왔다. 둥근 진으로부터 한 장수가 뚜벅뚜벅 걸어나왔다. 누런 두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녹색 전포를 입은 그 장수는 손에 쇠몽둥이를 든 채 큰소리로 외쳤다. 내가 바로 절천야차 하만이다. 어느 놈이 감히 나와 겨루어보겠느냐. 산에 있는 멧돼지가 여긴 왜 나타났느냐. 조홍이 호통을 치며 말에서 뛰어내려 칼을 들고 걸어나갔다. 두 사람은 양쪽 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 앞에서 싸웠다. 사오십합을 겨루었다. 그러다가 조홍이 거짓 패한 채 달아나자 하만이 그를 바짝 추격했다. 조홍은 칼을 끌고 달아나다 휙 돌아서면서 적의 등을 베는 타도배감의 개를 사용하여 하만의 등을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칼을 내리쳐 명줄을 확실히 끊어놓았다. 기세를 탄 이전이 나는 듯 말을 몰아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거센 공격에 황소는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이전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의기양양해진 조조군은 도적대를 덮쳤다. 살상자는 물론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과 비단과 양곡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말았다. 제 2장 황건적 두목의 하나인 하인은 형세가 곰곰해지자 졸개 수백길을 거느리고 갈피로 달아났다. 한참 도망가는데 산 뒤편에서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선두의 장사는 팔척장신의 허리가 몇 아름이나 드는데 손에는 자루가 길고 나리 넓은 큰 칼을 들고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인은 창을 꼬나들고 대들었으나 싸운 지 단 1안만에 장사의 손에 사로잡혀 겨드랑이에 끼인 채 끌려갔다. 나머지 무리도 당황하여 모두 말에서 내려 오라를 받으니 장사는 그들을 몰고 갈피의 성체로 들어갔다. 한편 하이를 뒤쫓던 전이가 갈피에 이르자 그 장사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았다. 너도 황건적이냐? 전이가 묻자 장사가 대답했다. 황건적 수백기는 모두 나에게 사로잡혀 성체 안에 있다. 어째서 끌어내다 바치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을 이겨낸다면 내 즉시 끌어내다 바치마. 전이는 크게 노해해 쌍철극을 꼬나들고 곧장 달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진시부터 오시까지 내리 싸웠지만 종례 승부를 내지 못하자 둘 다 잠시 물러나 쉬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안 되어 그 장사는 다시 나와 싸움을 걸었다. 그만 나오라. 이번엔 내 목을 따야겠다. 오냐 내놈이 다시는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태도와 쌍철극이 다시 부딪혔다. 두 사람은 황원이 질 때까지 줄곧 싸웠으나 양쪽 말이 지치는 바람에 다시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전이의 수하 군사 하나가 나는 듯이 조조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크게 놀란 조조는 급히 여러 장수를 이끌고 달려가 재개된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장사가 또 나와 싸움을 걸었다. 조조는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자 속으로 기뻐하며 전이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그대가 지는 척하여야. 전이는 명령을 받고 싸우러 나갔다. 30합을 싸우고 난 전이는 힘에 붙이는 것처럼 달 하나 본형으로 돌아왔다. 장사는 진문 안까지 쫓아왔다가 활과 쇠내를 쏘자 돌아갔다. 조조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오리를 후퇴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몰래 함정을 파놓고 갈고리를 사용하는 병사들을 매복시켜두었다. 다음날 조조는 다시 전이에게 기마병 100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했다. 그러자 장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폐장이 어찌 다시 나왔느냐. 그리고는 즉시 말을 달려 덤벼들었다. 전이는 몇 합 싸우는 척하다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사는 조심성 없이 앞만 보고 뒤쫓아오다가 말과 함께 함정에 빠졌다. 매복해 있던 갈고리잡이 병사들이 장사를 묶어 조조 앞으로 끌고 왔다. 조조는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와 병사들을 꾸짖어 물리친 다음 손수 그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급히 옷을 가져다 입게 하고 자리에 앉힌 다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출신이고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초국 초연 사람으로 성은 허 이름은 저 자는 중강입니다. 얼마 전 황건적의 난리를 만나 일가 수백 명이 성체 안에 모여 든든한 담을 쌓고 방어해 왔습니다. 하루는 도적대가 몰려오기에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많이 주어오게 하고 나는 그 돌멩이로 돌팔매질을 하였습니다. 그 돌멩이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명중하자 도적들이 물러갔습니다. 또 하루는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체 안에는 마침 양곡이 떨어져 도적들과 화해하고 소와 쌀을 맞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운해온 쌀은 받고 도적들은 소들을 몰고 성체 밖으로 나갔으나 풀소들이 가다가 모두 뛰어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중 두 마리의 소꼬리를 한 손에 하나씩 붙들고 끌어당겨 일백여보를 뒷걸음질치게 하니 도적들이 크게 놀라 감히 소달라는 소리도 못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로 이곳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 그대 명성을 들은지 우래요. 내게로 오는 것이 어떻소? 조조가 권하자 허자가 말했다. 진실로 관하던 바입니다. 그는 일족 수백 명을 불러들이러 함께 투항했다. 조조가 허자를 도위로 삼고 매우 후한 상을 내린 다음 하이와 황소를 끌어내어 목을 뱉다. 이렇게 하여 연함과 영천은 깨끗이 평정되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견성으로 돌아오자 조인과 하우돈이 마중 나와 아래였다. 요즘 세작들의 보고에 따르면 연주의 설란과 이봉의 군사는 모두 노략질하러 밖으로 나가 성안이 텅 비어 있다더군요. 승전군을 이끌고가 공격하면 대본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연주로 달려갔다. 설란과 이봉은 조조가 불시에 쳐들어오자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허자가 말했다. 청컨대 저 두 사람을 잡아 죽음께 울리는 첫 예물로 삼게 해주십시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나가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이봉이 화극을 꼬나들고 달려 나와 맞섰다. 그러나 겨우 이합 서로를 향해 돌진하던 두 마리의 말이 부딪힐 듯 덧가리는 순간 허자는 이봉의 목을 쳐 말 밑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본 설란은 급히 성안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적교 근방에서 이전이 그를 가로막았다. 설란은 감히 성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야를 향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그러나 나는 듯 뒤따라간 여거언이 단 안대의 화살로 그를 쏘아 말 밑으로 떨어뜨리자 군사들은 무너져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조조가 연주를 다시 수복하자 정욱은 군사를 진군시켜 복양성을 빼앗자고 했다. 이에 조조는 전의와 허자를 선봉장으로 삼고 하후돈 하후연을 좌군대장 이전 악진을 우군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중군곳 본대를 거느리고 우금 여권으로 후군대장을 삼았다. 제 3장 조조군이 복양성에 당도하니 여포가 직접 나가 싸우려 했다. 그러자 진궁이 가냈다. 지금 출전해선 안됩니다. 성을 나간 장수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전해야 합니다. 여포가 컷방귀를 끼며 말했다. 어떤 놈이었다고 내가 두려워한단 말이오? 끝내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싸움터로 나간 그는 화극을 비껴든 채 큰소리로 야유했다. 조조야 불탄 수염은 다 자랐느냐? 이번에는 아르털까지 태우고 싶은 게냐? 조조를 격분시켜 평정심을 잃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조조는 태연했다. 그를 대신하여 달려나온 것은 무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허자였다. 그는 늠름한 적장 여포를 보자 좋은 상대를 발견했다는 눈빛으로 손살같이 달려나와 창을 켜놓았다. 그러나 20여 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조조가 좌우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포는 한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모두 다 나가라. 이에 전이가 맨 먼저 달려나갔고 이를 신호로 왼쪽에 있던 하우돈 하우연 오른쪽에 있던 이전 악진이 일제히 달려나가 도함 6명의 장수가 여포 한 사람을 빙 둘러쌌다. 그리고 사방 팔면에서 잇따라 공격하니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여포라 할지라도 견딜 재간이 없었다. 막아내기에 급급하던 여포는 기회를 포착하자 말머리를 휙 돌려 복양성 쪽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성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전씨는 여포가 달려오는 것을 보더니 사람을 시켜 적교를 급히 들어 올리게 했다. 성문 앞 패자 위에 걸친 다리가 거친 것을 본 여포는 다급한 음성으로 외쳤다. 적교를 내려라. 성문을 열어라. 그러자 성벽 위에 몸집이 자그마한 사내가 나타났다. 일찍이 여포를 위해 거진 밀서를 보내 조조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부호 전씨였다. 나는 이미 조장군에게 항복하였으니 그리 아쉬구려. 뭐라고?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하는구마. 너무 악감정을 갖진 마시우. 나는 무사가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장사꾼이니. 여포는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다가 군사를 이끌고 정도로 달아났다. 이에 진궁은 동문을 열고 여포의 가족을 데리고 급히 서엉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여 복양성을 손쉽게 되찾은 조조는 전씨의 공을 인정하여 지난 날 여포를 도와 자신을 속인 죄를 용서해 주었다. 책사 유협이 말했다. 여포는 사나운 호랑입니다. 오를 공경에 처했다고 그대로 주저앉을 인물이 아닙니다. 기세를 회복하면 다시 덤벼들 것이니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려야 후한이 없을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협 등에게 복양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여포를 쫓아 정도성으로 갔다. 이때 여포는 장막, 장초와 함께 정도성 안에 있었고 고순, 장여, 장패, 후성 등은 식량을 구하러 해안지방으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정도에 도착한 조조군은 연일 싸움을 걸었으나 여포가 응하지 않아 싸울 수가 없었다. 이에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사신리를 후퇴한 지점에 군형을 세웠다. 마침 제군 일대의 보리가 누렇게 익은 것을 보고 조조는 군사들에게 보리를 베어먹도록 영을 내렸다. 세작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쫓아나왔다. 그러나 조조의 군형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왼편에 울창한 숲이 있는 것을 보고 복병을 두려워하여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조조는 여포가 돌아간 것을 알고 여러 장수에게 말했다. 여포는 숲속에 복병이 있지 않을까 하여 돌아갔을 것이다. 숲속에 뒷발을 많이 꽂아 군사들이 숨어있는 것처럼 위장하라. 군형 서쪽에 긴 둑이 있는데 물이 말라 정례병을 매복시키기에 좋다. 내일 여포가 와서 반드시 숲을 태울 것이니 그때 두 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테로를 끊는다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조조의 계략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영내에는 북치는 병사 50명을 남겨 북을 치게 했다. 인근 마을에서 잡아온 남녀들에게는 함성을 지르게 하여 군사들이 모두 군형에 남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 정례병은 둑 뒤에 매복시켰다. 제4장 한편 복양성으로 돌아온 여포는 자신이 되돌아온 이유가 복병 때문이었음을 알리자 진궁이 말했다. 잘하셨소. 조조는 속임수가 많지요. 경솔이 맞서선 안됩니다. 지모가 부족한 것 때문에 꿀리는 기분이었던 여포는 진궁이 칭찬해주자 미소를 띄며 개교를 하나 내놓았다. 저게 개교를 역이용해봅시다. 역이용이라니요? 저들이 숨어있는 곳은 숲이니 둘을 지르면 국병을 없앨 수 있지 않겠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화공을 하리라고는 저들도 생각지 못할게요. 이참에 조조군을 무찔러 연주를 되찾읍시다. 그럽시다. 그럼 고순 장군과 함께 이곳에 남아 성을 지키시오. 나는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을 격파할 터이니. 이튿날 여포는 대군을 이끌고 그 숲으로 갔다. 멀리 숲 한복판에 깃발들이 나붙이는 모습이 보였다. 역시 짐작대로군. 회심의 미소를 지은 여포는 군사를 몰아 대대적으로 진격했다. 불을 질러라. 군사들은 사방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복병이 튀어나올 것 같던 숲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복병은 커녕 단 한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다. 이에 여포는 조조의 군형으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군형에서는 뜻밖의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함성이 끌어올랐다.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형 뒤에서 한때의 군사가 나타났다. 여포는 말을 달려 그들을 추격해갔다. 그러자 포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이를 신호로 등 밑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하후돈 하후연 허저 전위 이전 악진 등이 말을 몰아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여포는 당해내기 힘들 것 같자 길을 버리고 황야로 달아났다. 그를 모시던 장수 성념은 악진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여포는 군사의 3분의 1을 잃었다. 싸움에 진 병사 하나가 성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진궁이 말했다. 빈성은 지키기 어려우니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즉시 고순과 함께 여포의 가족을 보호하며 정도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조는 승전군을 몰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장초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고 장막은 원술에게 의지하러 갔다. 이리하여 산동 일대는 모두 조조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성을 수축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 달아나던 여포는 도중에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장수들을 모두 만나게 되었고 정도성을 탈출했던 진군과도 만나게 되었다. 우리 군사가 비록 적더라도 아직 조조를 깰 수 있어. 여포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군사를 이끌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0화로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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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면 시작합니다.